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무슨 봄바람이 불었는지 12월 12일자 중앙일보에는 심새롬 기자가 부정승거에 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사실 주류 언론에서 부정승거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금기의 그 경기를 일으킬 정도의 드문 일입니다. 제목은 일장기 배춘이 투표지가 부정승거 정거라고요. 선관이 확대해서 말라 그런 제목입니다. 심새롬 기자가 어떤 경위로 이번 기사를 다루게 된 게 사실 궁금합니다. 본인 이야기는 거의 없고 일방적으로 선관위의 입장을 그냥 실어준 것 같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보도 통제 때문이라고 보는데 기성 언론들에서는 4.15 총선 관련 재검별 소식을 거의 전하지 않았습니다. 조목조목 선관위 측의 입장을 충실하게 소개한 분위기와 느낌이 물신 풍기는 기사이기 때문에 왜 뜬금없이 심새롬 기자가 보도 통제의 강력한 벽을 뚫고 부정승거란 표현을 사용할 기사를 다루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특히 4.15 총선 관련 의혹과 선관위 해명을 한 장의 도표로 만든 것은 1년 6개월 이상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지켜보고 방송 주제로 삼아온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선관위 측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새롬 기자가 열심히 보도해 준 선관위 측 해명 자료에 대해서 그냥 아주 저는 쿨하게 냉정하게 그동안 이 문제를 다루온 이해가 전혀 엇갈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서 논평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번 대선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위하는 누구를 지지선에 해야 이런 게 일체 없습니다. 그냥 지난 1년 6개월 이상 정도 이 문제를 다루온 연구자로서 또 보도자로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장기 투표지입니다. 선관위 측 해명은 이렇습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을 잉크 충전식 만년식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분량으로 잉크가 과다 분출되거나 만년이는 스탬프에 찍어 사용한 경우 뭉개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말이 안 되는 그런 해명이죠. 공병의 논평입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을 현장에서 찍었다면 참관인들이 있기 때문에 일장기 투표관리관 도장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투표소를 방문한 투표인이 뭉개진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투표소로 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인이 제정신이 아는 사람 같으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자기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가지고 투표소를 방문한 그런 투표인은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투표관리관 도장이 일장기 모양으로 뭉개진 것을 그런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네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기표소에 들어가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투표함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장기 투표자라는 것은 투표소에서 없었던 투표지인 겁니다. 다음은 배추님 투표지입니다. 선관위 측 해명입니다. 지역구 투표지와 비례대표 투표지 인쇄가 일부 겹친 사라의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합니다. 투표 사무원이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빨리 교보하기 위해서 지역구 투표지가 완전히 배출되지 못한 상태에서 발급기 배출구 쪽에 손을 대고 당기면 비례대표 투표용지 앞부분이 겹쳐 인쇄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냥 소설을 써라 소설을 그냥 소설을 써라. 이런 것을 선관위 해명이라고 그 귀한 면을 하려해가지고 한 심새롬 기자는 젊은 기자일 것 같은데 그렇게 탐구정신이 없냐 이야기죠. 저의 논평입니다. 사전투표지는 앱선프린트로 출력됩니다. 앱선프린트는 상하가 짤리는 한 장씩 출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관위 청명처럼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프린트로 된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인쇄된 경우에 자주는 아니지만 이따금 발생하는 경우가 바로 배출립 사전투표지의 경우입니다. 세번째입니다. 빠빠단 투표지나 좌우여백 비대칭 투표지입니다. 선관위 측 해명입니다. 투표지의 인쇄와 개표, 보관 과정에 자연스럽게 발생한 현상으로 누군가의 의도를 가지고 부정을 저지른 것은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 논평은 종이의 특성상 재금표장에서 나온 빠빠단 투표지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중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쭈글쭈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투표소와 개표소에 없었던 투표지들이 바로 빠빠단 투표지입니다. 특히 좌우여백 비대칭 사전투표지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만 배출립 사전투표지와 거의 동급일 정도로 중요한 점검을 해당합니다. 좌우여백 비대칭 사전투표지는 반드시 당일 사전투표지에서 앱손프린트로 출력되어야 됩니다. 앱손프린트로 좌우에 2mm씩 여백이 그러니까 프린트에 필요한 롤러가 지나가는 그런 길이 필요합니다. 2mm는 절대로 그렇게 프린트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좌우 비대칭 사전투표지는 인쇄소에서 다량으로 인쇄한 다음에 그것을 자르는 재단, 절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아주 전형적인 인쇄물의 특징입니다. 사전투표지가 인쇄됐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비대칭 사전투표지만으로도 해당 지역구는 다 선거무효소송에서 원고적 성수 판결이 내려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정도의 점검으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언론과 식자청들 그리고 정치인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침묵하고 무관심하다면 사실 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렵게 얻은 보통선거와 비밀선거란 기본권이 빼앗기는 일 자체가 가진 중요성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다들 침묵한다면 그 사회 구성원들은 1년에 200%, 300% 세금을 올려도 당해야지 딸모와 다른 수가 없습니다. 더한 일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감는 사람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무엇이라고 조언하거나 충고하거나 주장할 그런 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요즘은 제 자신에게도 스스로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도 할 만큼 했다. 나도 이 나라에서 났기 때문에 할 만큼 했다. 다음에 오는 것은 당신들의 몫이다. 다음에 오는 것은 당신들의 몫이다. 심시름 기자의 기사 끝에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독자 가운데 알림이 이렇게 불평을 터뜨립니다. 선관위에서 광고기 받고 쓴 광고기사를 진짜 기사처럼 올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심시름 기자 당신 이제 기자 그만두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 말미에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이런 선관위 측 로고를 왜 올리냐 이야기죠. 그냥 기사를 쿨하게 써죠. 세상을 살면서 참 타협해야 될 때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젊은 기자들이 그렇게 고민이 없습니까? 그냥 보도자료를 그냥 실어준 거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사냐 인생을. 보도자료를 그냥 실어준 거죠. 그것도 중앙일보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들 잘 사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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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